진짜 신기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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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 울려고 롱소드 갑니다 아 도란건 갈걸 그랬나 도란건 가자 도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도란건 갑시다 오 내가 탔 아 저쪽이? 2탑이냐고? 왜? 르블랑 어디요? 투미드요? 정글은? 정글은 어떻게 해? 저 친구 뭐하는 친구지? 뭐하는 친구일까요? 되게 신기하네 큐짤짤이로 리븐 멘탈 한번 터뜨리겠습니다 강제트롤인가? 르블랑님 타보실래요? 내가 정글 도는게 낫잖아 진짜 오네 진짜 오네 아닌가? 진짜 오네 정글은 안 하세요? 내 킬은 내가 안다 어 뭐야 이거 나이스 좋았다 정글 없으면 안되는디 정글 없으면 안되는디 아하 이거 내가 리븐 메탈 터뜨리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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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쁘지 않지? 리븐 메탈 터뜨려 아 저거 이씨 저거 때문에 나 스위스 못먹는거 아니오? 어? 이거 내꺼여 이거 뭐하냐 멍 때리냐고 그래 어? 나갔다 나갔다 튕겼다 하하하하 튕겼다 튕겼다 후후 막타 좋아 집에 갈게요 집에 갑니다 갑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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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 야 이거 내꺼 아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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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에 안가도 되겠다 좋았어 좋았어 내꺼 나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아 아저씨 다람쥐 아저씨 저 하나 더 살게요 1 플러스 1 하나 더 살게요 아아 좋아 완전 잘 풀린다 됐다 아니지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정글템을 간다면? 근데 내가 강타가 없잖아 그치 어? 얘 또 어디가 르블라 르블라이님 또 어디가요? 어디가 어디가지? 이 친구는 왜 나한테 죽었지? 이 친구는 왜 나한테 죽었지? 아 친구 나 투도라니다 기대해라 좋았다 초반 운 5되기 좋고 갱 좀 갱만 조질려야돼 갱 아마 탑갱을 먼저 올겁니다 리븐이 한번 죽었기 때문에 탑갱을 먼저 올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다 와드 하나 박아주고 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끊기냐 자 방팩 켜져있죠 들어오면 네가 죽는거야 친구야 아 내가 맞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이거 무조건 먹습니다 하하 저거 내가 이길거 같은데? 뭐하는디? 뭐야 바텀 왜 싸워? 바텀 싸우지 마세요 그랩이 그럴수도 있지 불량품 가끔 있잖아 뭐야 뭐야 별로 안들어가네 디디 뭐지? 디디 별로 안들어가는디? 어 바텀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아 불치가 저건가봐 불량품인가봐 큰일났네 너무 싸우는디? 하하 그 친구 무섭구만 내가 무서워 아 탑 풀렸다 완전 풀렸다 걔 털어야겠다 날 밀어요 다다다다다다다 밀어 그냥 딱짝짝 밀어버려 아냐아냐아냐 조심해 아아 대푸 못먹었어 아아 희지같네 자 갱 조심해야되니까 와드 한번 깔고 갈게요 야 좋아좋아 굿굿굿굿굿 완전굿 굿굿 굿굿은 뭐야 이 녀석 지금 나한테 개 쫄리고 있다 짤짤이 한번 넣어줘야지 넌 여기 치해스 먹을 생각 안하는게 좋을거야 NOW 헤헤헤헤 헤헤헤헤 아플걸 아플걸 집 가야될걸 집가다 친구야 헤헤헤 개펌치겠다 진짜 하하하하 집가는거봐 쟤 여기 왜이렇게 많이 닫았지 얼른 가서 집가서 엄마가 주름 밥먹어야겠다 이러면서 하하하 아이 불쌍한 침 좋아좋아좋아 가자가자가자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좋아 방어 그치 나 방어가 있었지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좋아좋아 바이가 여기 올 때가 되는데 바이님이 안오시네 바이가 빠이빠이 하셨나? 리븐이랑 싸우셨나? 왜 안오시지? 오실때가 됐노니?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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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킬 써서 먹는게 나아 리븐은 왜 안오지? 불안하게? 아 와드가 없구나 지금 5 4 3 2 1 리븐은 탈주인가? 리븐은 없다 이분이 상처받았나봐요 마음의 상처를 등 뜨면 갱 간다 아니 투패가 성장이 계속 성장이 계속되고 좋아좋아 잘한다 터뜨리고 있네 투미드도 나름 좋은 전략인 것 같아 정글이 힘들다 뿐이지 나쁘지 않네 괴로울거다 좋았어 때려주고 잘난다 이거 밀겠는데 방어 HEHEHEHEHEHEHEHE 방어가 진짜 좋다 빵테온이 방어가 짱이네 방어챸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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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님 진짜 불안함. 불안하면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면 되는데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이유는 뭐지? 우리팀을 교란시키려는 작전인가? 우리팀인데, 스파이인가? 뭐하는 녀석이니? 막타! 아, 리븐 왔다. 아, 레벨 4구나! 반갑다, 리븐아. 1대 맞춥니까? 1대 맞아. 1대 하는데 맞아. 질문은 나중에 하지. 좋아, 좋아, 좋아.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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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일로와, 임마! 아니야, 아직 아니야. 각 봐야해. 각 봐야해. 각 봐야해. 각 봐야해. 오케이. 자, 캐럿끝 빨고. Q 찍고. 다시. 자, 이번에 잡습니다. 이번에 한 번 잡을 것 같아. 이번에 한 번 잡을 것 같아. 이번에 잡을 것 같아. 이번에 잡는다. 어, 미니온 온다. 미니온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와드 해. 아드가 없구나. 내꺼!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쎄. 헐. 헐. 와아아아! 어, 뭐야. 리븐 뭐야. 바꿨나? 자리 바꿨나? 뭐지?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지? 아닌데. 저런 애가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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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저런 애들이 잘해. 어쩔 수 없어. 한 번 더 져줘야 돼요. 어, 근데 리븐 플레이가 갑자기 확 달라져서 좀 당황스럽네. 완전 허접이 아니었나? 어디 갔다 온 거지? 갑자기 잘해줬어. 뭐야 이거. 이제 갑니다. 갑자기 이거. 훅 떴네. 탐죽의 망치 뛰어왔구나. 니가 해봐야 그 정도지. 간다. 어, 도망간다. 어, 싸우지마. 왜 싸워. 우리 팀 못하더라도 좀. 하나 주고 해야지. 좋아 좋아 좋아. 거기 리븐 있을텐데. 없나? 리븐이야. 구웅 조심. 좋게 노릴 것 같은데. 얘는 또 왜 이리 왔어? 얘 뭐야? 얘 뭐야? 죽었다. 리븐 온다. 리븐 옵니다. 와봤자 해야지. 명예가 나를 이끈다. 먹자 이거. 도도도도도. 어어. 와씨. 진짜. 아아아아아아. 아 오케이. 르블라기 잡았어. 됐어 됐어. 굿굿.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 괜찮아. 아따우 Easter돌altro. 죽겠다 아이고.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안 괜찮아. 이게 뭐가 괜찮아? 아냐 괜찮아. 이게 뭐가 괜찮아? 하. 진정해? 진정해. 내가 너무 처음부터 상대를 야빤어. 체력 밀락 두개를 들고 갑니다. 야 트패가 우리 탑을 밀거 같은데 이 녀석이 야 같은 망토끼고 있는데 좀 봐줘라 어? 친구야 그만해 이제 갈등 됐지 그만 밀어 나 왜 밀어? 그러지마 제발 부탁이야 친구야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가자 땡큐 뛰어 나이스 땡큐 되게 감사합니다 야, 우리 팀 호응 좋네 완전 좋네 느낌 어? 우리 팀 완전 좋아 잘하고 있어 싸우는 줄 아랬더니 promises 이게 싸우는게 아니었네 싸우는게 아니었어 립은 1대1을 못하겠어 휘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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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좀 강제기한 시켜야겠다 어딜가니 짜식 별로안 아파 병기 별로 안 아파 병기 별로 안 아파 도망가는거 봐라 꽁무니에 빠지겠다 야 친구야 들어와 봐봐 나도 안 무서워 CS 빡 CS 빡 호 호 CS 먹기 힘드네 타워 깨야 되는디 리부니 안오나 야 오늘 우리 라인 왜이래? 다 막 지맛대로 가고있어? 가고싶은대로 다갔네 지금 트패도 없어졌고 리부니도 없고 리부니 없어 지금 저쪽 뭐지 싸우나? 왜저러지? 아 여기있네 짤 히히히히 백박칠걸 지금 히히히히 히히히히 몇대만 맞으면 그냥 가는거야 골로 친구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 아 이제 알았다 이제 하는 방법 알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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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어야되는데 좋아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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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라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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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기자itates 앗! 난 망하가 없는디 흠미히히히히히히히히 document fumun 아 망하가 없었네 아 망하盕 athe inen 저 조개 일단 생각보다 불 smaller врем 会 crazy 그래서 잡았을텐데. 너무 Q짤만 썼다. 그래도, 어? 내가 데스가 하나 더 많네? 위험하다. 여기. 리븐 카정. 리븐 백포 카정이다. 블루 먹겠는데? 아 블루랜다. 얘 블루 먹을 필요가 없는데 리븐은? Satan vai againstана.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렇게 싸우지마. 미치겠다. 아 왜 모여서 뭐하자는 건데 5명 다 모여서? 아니 아니 카드 맞지마. 아니 1-0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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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이씨 미쳤다 됐다 아 잘가라 하하하하 멍청한 녀석 감히 나에게 1대1을 도전해 멍청한 녀석 내가 여기다 떨어진다니까 어 여기서 킬 먹어야지 이러고 서있었구만 멍청한 녀석 우와 개아파 미친 우와 살았다 아 좋았어 꼬구마는 살았네 꼬구마는 살았는데 어우 이거 너무 아픈데 진짜 너무 아팠는데 방금 어우 막 어 어우 내 머리가 지근찜거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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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야 못 넘어갔다 이거 못 넘어간다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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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 넘어갔잖아 이거 빨리 잡아 그렇지 좋았어 아 진짜 원랭 원랭은 정말 기가 막힌 곳인 것 같아 정말 알다가도 알 수가 없는 곳이야 근데 우리 1차 태워 하나도 못 밀었네 친구들 우리 탑부터 밀자 아니다 미등부터 밀자 타워 밀어야 돼 타워 밀어야 돼 지금 타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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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먹고 미드 모여 미드 모여 미드 모여 미드 모여 미드 모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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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 들어가야 되는디 빨리 정리해 이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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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걔부터 물면돼 비정세서부터 물면돼 저기 양손에 커다란 총 들고 다닌시는 이쁜 언니 저는 저는 이만 물면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여 뭐야 라신등볶? 으어어어어 좋아 좋아 아 빵테온 재밌네 타 빵테온은 이렇게 하니까 재밌구먼 빵토 기한도 오지 않았고 좋아 좋아 자 몰라 자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조심하고 리본 물지 마시고 리본은 딜조부터 하시고 자 쉬어갖고 드래곤 갔다 아닌가? 일로왔다 아이구 말아픈데 야 리문 따자 지금 따 이거 따 어디가 이거 멍청한 녀석 고고고고고고 아 아 개빡친다 미드 밀어 미드 밀어 그냥 밀어 그냥 고고고 끌어 한 명만 끌어 그렇지 아이구 얘는 아니지 얘는 아니지 어 괜찮아 아이템 하나 나왔어 아이템 먹을라고 죽은거에요 걱정하지마세요 걱정마 걱정마 와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지겠는데 초반에 우리가 완전 우세했는데 제라스가 그나마 해주고 있는데 아 큰일났어 큰일났어 리브니 일단 리브니가 너무 많고 그걸 좀 심각해 방템 하나 가자 방템 뭐 가야되나 존냐는 아닌데 가가를 가야되나 가가 가야겠다 내 장은 지칠줄모르지 내창은 지칠줄 모르지 간다 지치지 않는 왕군이가 간다 가지마 여기 와드 하나 해ikte 0x9 0x5 1bt 육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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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도전 설계 당하네 심각할 수준으로 설계 당하네 일단 제라스는 살았어 다행이야